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주일강단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욕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일강단 말씀 237서밋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랩런트 주일과 함께 237 우리가 서밋 헌금을 또 작정하는 주일로 18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이 흑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가 올 때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또 그 시대를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미국을 변화시켰던 무디 또 영국을 변화시켰던 웨슬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변화의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믿음의 후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이 최후의 목적은 무엇이냐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것 이 언약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 보금운동이 당연히 지속되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바블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 교회도 이 부흥의 열정이 식어갈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이런 분명한 이유를 우리 교단이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랩런트, 이 후대 사역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언약, 이 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보금을 심어주므로 이 시대 지속적인 보금 운동, 생명 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바로 이 랩런트 운동입니다. 성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 무너져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 언약이 끊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로 언약을 가진 자녀로 거룩한 시로 우리 믿음의 후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랩런트라는 말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바로 남길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재앙만난 시대 가운데 또 질병시대의 흑암의 문화를 살리면서 전세계 237개 나라를 개혁하는 영국적인 주도자로 또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이 비전과 꿈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또 저희가 3일 동안 전교인 집중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 가지 이 절대 마음이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수 따라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올인 올 아웃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후대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올 체인지 하실 것이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주시는 올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전에 로마서 15장 33절 끝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충분히 로마서 15장으로도 마무리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도바울의 모든 서신의 특징들을 보면 다 이 축복기도 축도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16장 안에 보금운동을 위해 절대 헌신하고 절대 순종하며 절대 행복의 축복을 누렸던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목사님께서 바로 로마서 16장을 헌신의 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사님이 어제 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맛봤던 그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베 집사와 브리스카 부부가 바로 237 서밋, 바로 이번 주 강단의 가장 대표적인 응답을 누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응답을 맛봤던 그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237 서밋으로 서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의 작품을 만드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의 보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1,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일꾼 베베 집사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부르스킬라, 베베, 마리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루포의 어머니 등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글 중에 보면 다른 철학자들과 어떤 논쟁을 벌였으면 여자를 사람으로 관주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같은 하나의 소유물로 볼 것이냐? 이 주제를 갖고 로마의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성을 보는 관점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로불과고 베베는 또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거기다 여자로 태어난 베베가 이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당당히 로마 교회의 로마서의 서신을 들고 전달을 하러 가고 그녀를 당당히 지금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혁개정 성경전에는 천거라는 표현이 나와있다는 것은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을 넣어서 보증을 쓴다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녀를 신뢰하고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성경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되었다는 것은 베베 인생이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주의의 종과 함께 우리 목회자 정우주 목사님과 함께 이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갱그레아 교회 이 갱그레아 지역은 고린도 옆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항구도시로 이름도 없는 작은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주의는요. 사실은 갱그레아 교회 옆에는 빌리뽀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작은 교회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일꾼인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발견된 겁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서 이곳에서 삭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뭔가 맡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중직자였고 그 교회에서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중직자였고 또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영직인 영향을 미쳤던 자가 바로 이 베베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최초의 여성 집사였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빛을 발하다 또 명사로는 순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이름값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원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정말 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담겨지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베 집사는 또 사도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당신이 혈육에 피를 나눈 가족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피로 하나 된 영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무명한 교회에 속해 있었던 베베가 사도 바울 전도자의 눈에 발견되었고 로마 교회에게 그녀를 추천할 만큼 그녀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베베는 사도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바울이 범벌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 미리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기록된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문서를 아무리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편지 하나 전달하는 것 같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겠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인쇄술과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도 숙박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파피로스라는 갈대종이의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가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배로 가든 육로로 가든 거의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다로 한 달 육로로 두 달 그래서 학자들은 여성의 몸으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일단 이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오스트라리를 거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여정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자굴로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건 헌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전달자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바로 베베 집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대지의 제목처럼요 여러 사람과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후원자가 되어지고 조력자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녀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울과 이 바울 전도팀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이 그 안에 다 담겨있듯이 바로 베베는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 역시 전도자의 보호자요. 또 이 시대의 렘넌트의 보호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경제적으로 또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물질은 분명히 없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질 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조 물주시잖아요. 물주십니다. 2, 3, 7 나라 보금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렘넌트와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것.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냐에 따라서 세계보금화는 결국은 인력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보금화를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인재전략, 사람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로 성전에 네 가지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2, 3, 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우리 예원의 본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뜰이 있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보급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 본당을 놓고 기도한다면 바로 본당 헌당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 전도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우리가 효잔치를 해야 되고 왜 행복 남는 바자애를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이 생명운동, 말숨운동, 랩런트 후대운동을 하는 중요한 발판을 까는 접촉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역이 되셔서 오늘 일대지에 등장했던 베베의 집사처럼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천명, 사명, 소명을 붙잡는 우리 기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의 헌신, 절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3, 4절에는 바울이 동욕자의 모델로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6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3절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우서 4장 19절에 나오고 나머지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18절, 26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자 집사 베베처럼 브리스가 부부도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6번 중에 4번도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질 정도로 참 귀하게 또 쓰임을 받았던 부부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로마서 16장에는 그렇게 만남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사도바울을 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등장했던 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칭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가 그로말미야마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면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평생 동욕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함께 동욕할 수 있고 함께 사육할 수 있지만 평생 동욕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떠나갈 수도 있고 시험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함께 동욕하는 이 축복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 평생의 답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동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권 동욕자로 이 복음운동을 위해 절대 헌신을 했고 고린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장막업이라는 사업을 내려놓고 이제는 함께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때 사도바울과 함께 동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극장에 엄청난 폭동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 생명의 이업을 무릅쓰고 동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리스가 부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전신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송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가 되어지는 사천말씀 운동의 또 산실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리도에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지교로 바뀌면서 지옥을 살리고 많은 용호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시대적인 렘너드 누구를 키우냐 아볼로라는 인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사역을 대비해서 미리 로마로도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자신의 집을 내놓고 그 집에서 사실적인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예비 캠프 모든 전도운동의 기반을 다 깔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직 로마에 오지 못한 바울을 위해서 계속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자식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절대 헌신의 이 모델로 증거되어지는 절대 축복을 우리 역시 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 일때도 나왔지만 베베 집사의 그런 눈물의 헌신 속에 여러분 이 복음의 지수가 담긴 로마서 이 시대의 2000년 지난 이 시간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는 헌신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여러 가지 일곱 가지 별칭에 나옵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나의 동욕자 브리스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복음 위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식주인 가유에서부터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여러분들이 이 별칭을 한번 쭉 보시면서 정말 나의 영적인 별칭을 한번 정해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롤모딩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명은 결국 뭘 얘기하냐 단순히 그냥 별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정말 영원 불만하는 개인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과의 이명기약의 인생을 산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그 인생을 그들이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가 올인하고 어디에 올아웃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올체인지의 응답을 누릴 것인지 임원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보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표를 봤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권 동역자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본당, 환당을 향한 작전과 헌신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묵사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미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먼저다. 저는 이 연장 딱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내 아예 노력과 탄 1%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헌신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절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40대 과부 집사님 도저히 현금을 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닌데 천만 원을 작성하게 되어지고 오늘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죽어있었던 우체국 저금 통장 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 아직 구체적인 실상과 증거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글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미리 되어진 줄 믿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길이 열리면 생기면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체국 저금 통장처럼 생각하지 못한 만남 생각하지 못한 환경 생각하지 못한 경제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우체국 저금 통장 또 발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보호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동력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로 씹뿌림이 기쁨으로 단을 거둠으로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명문가 되시고 또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